KBS 2 1부 끝곡입니다 6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힌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라이브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예정씨, 신동씨, 성민씨 축하하십시오 모든 분들께 재생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은 10시 55분 2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퍼주니어의 키스로래디어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키스로래디어를 저는 심심탑받은신 신동이에요 올 수稱 하하 소하 해이야 하하 해이야 하하 군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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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이야 해이요 군배라 군배라 해이야 личculo 야. white! 하하 에브리바디세 흥보가 기가 막혀 5, 4, 4, 4, 3, 4 흥보가 기가 막혀 다시 한 번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송니랑 동상의 야간 환희 어느 것을 가면 이 염도 선하네 어느 것으로 가면 달려줘 난 말이야 할 것이다 알려줘 시리산으로 가오니까 백일숫재 줄여줍사 수양산으로 걸 예성 아짜 이놈아 내가 이 갈 것까지 알려주라 뭐해? 해지는 겨울 들여 스며드는 바람에 쇼라한 네모 하나 두껍어대요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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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난 어디로 가만 이제 떠나갈게 다같이 다같이 이놈아 여기라 널 넘으러 거리내어 비어본다 얻어붓어 잘못했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갈 곳 없는 나를 떠밀려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지녀 헬스 6명 새로운 탄생 뉴 박스죠 제가 감사합니다 아하 여러분의 슈퍼지녀 기소라디오 시댄스레이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절은 미처 연습 못했네요 이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아르바이트 천국 짭짤 짭짤하구나 아 아 아르바이트 천국 짭짤 예스 요 짭짤하게 일자리 차차 보자 다 같이 클릭 클릭하자 알바 점시 오 점 K8 별 짭짤한 천국 아르바이트 천국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 그 개인연금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음 아니요 수익이 없으면 바꿔야죠 계약 이전 제도를 알고 계시군요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투자 신탁으로 지금 바꾸세요 개인연금도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미래에셋 증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08학권 윤상문입니다 늘 마지막 남은 두 개의 보기를 두고 머뭇거리던 저에게 선생님의 함정 피하기 비법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 영역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이만기 선생님의 강의를 강력 추천합니다 엑스터디 이만기 정혜원씨 방송 쉴 땐 뭐하세요? 음 패션 몰 갔다가 영화 한 편 보고 파스타 먹고 공연 안 하고 백화점 들렸다가 한마디로 캐레스타에서 놀아요 스무살 백화점 캐레스타 스타랑 놀자 캐레스타 캐레스타 FM 89점의 메가렉츠 KBS 쿨 FM입니다 아우 더워 오빠 빗센 줌 주방까지 시원하게 빗센 있는 시간 생활을 아름답게 라이프 이스 쿨 빗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